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과목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목도 전기와 함께 과락으로 출제되는 확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버려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뭐 버린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덜 중요하게 공부할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으며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서 또 과락을 면하고 이왕이면 고득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구분도 하면서 풀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양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우리는 이걸 개척장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개척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조금 특이하게 나왔다면 앞에 있는 산안법에서 위험물질을 기준양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와 조금 다르게 느끼도록 아마 그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특수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중에서 개척장치를 설치해야 될 대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간단한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렵다기보다는요 또 새로운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핵심은 제가 표시했죠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는 화학설비는 개척장치를 설치해야 되고요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개척장치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화학설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이 문제도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특수화학설비 그러면 큰 덩어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지금 나온 문제죠 개척장치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수화학설비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개척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누설되었을 때 빨리 잠궈주는 장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비 동력원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큰 덩어리가 두 개인데 두 번째 안전조치 사항에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개척장치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이런 게 있다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화학설비 안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오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주 느리죠 빨리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척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경보장치죠 이렇게 개척장치가 측정한 값들이 사람이 설정해놓은 값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자동경보장치가 다 올려줌으로써 사람이 뭡니까?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조기에 알아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사고나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한다 그러면 개척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 전체 여기에서 이제 특수화학설비에서 개척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암기법을 좀 활용하자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가열하면 가열해서니 발열하겠죠 발열하면 또 발화할 수 있습니다 발화하면 또 분해될 수가 있죠 발화해서 그죠 분해되고 또 분리됩니다 그죠? 분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 폭주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350 손오공이 아니고 그죠? 350이 980산으로 내려왔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제가 만든 게 안기법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열로 하는 게 들어가고요 발열 반응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발화점 또는 분해 온도 가열해 주는 것이요 가열되는 것에 발화점과 분해 온도보다 높을 경우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또 들어가져야 되고 같이 그 다음 분리 장치가 들어가고요 반응 폭주현상도 들어가고 350도씨 이상과 980kPa 이상에서 어떤 운영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설비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수치가 바뀌어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간혹 보면 이 수치는 그대로 주고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중요하다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이런 핵심 단어만 먼저 이것만 하시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실기에 가면 우리를 또 문장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핵심 단어를 정리하신 다음에 문맥을 찾아 들어가시도록 하면 사지선다형인 필기 문제에서는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가열하니 하는 가열로 있습니다 그 다음 분리하는 분리장치도 있죠 반응 폭주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별 반응은 없습니다 이게 답이죠 호별이 아니라 발열 반응 여기 발열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제가 많이 강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꼭 맞춰야 되는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에서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과락을 면할 수 있는 8개 이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부분입니다 상 grosse 고신 5개발 차 5개 이상이 되는지 한번 genes 1개 이상은 5개 이상은 이렇게 pada색 2개 이상은 3개 이상은 3개 이상은 아멘